장공의 명수, 일명 핀돌이 여기 카우터 아시는 거예요 경찰 내려가요 한 달 안에 재건 끝나요 왼쪽으로 10도 더 틀어 헬수도관으로 기름을 보낸다 작업 중지 뭐야, 너 이 s**들 잡았어 문제가 좀 생겼는데 내가 여기 때려봐 건 너는 10석이야, 이 s**들 이틀만 연장해주면 기름 차가 없어 난 만땅 채워서, 300억 벌게 해줄게 뭐 건네면 니 목숨은 내꺼다? 오케이 쓰리 투 뛰어 올라 보아